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생명과학 1입니다. 2024 버전 강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2년이에요. 오늘이 12월 1일이고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됐는데 학원 강사들은 저희들은 이제 언제나 시즌 시작이 그 전년도 12월 1일입니다. 11월 말일 수도 있고요. 수능 끝나자마자 준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해의 말이라는 느낌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요. 새로운 시작 딱 또 올해도 열심히 학생들과 함께 달려봐야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12월 초에 듣는 친구들도 있고 나중에 1월이나 5월, 7월 이렇게 뒤늦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섬견이라고 하는 이 좋은 스타트 강의를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 신심을 갖고 여러분들도 같이 시간대는 다르겠지만 저와 열심히 좀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파이팅! 자, 생명과학 1입니다. 2024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그러니까 생명과학 1 교과 개념을 섬세하게 설명해주는 강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강의 소개해주면 이 강의는 연간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길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강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개념 강의입니다. 교과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해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합니다. 선생님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완전히 이게 원탑이야.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해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수강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가장 먼저 개강하는 강의라 누적 학생이 많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것보다 더 일찍한 강의가 있거든요. 벌써 완강했는데 기초인문특강이 있어요. 올해껏 내가 완강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데 이 기초인문특강이 먼저 완강을 했지만 그거보다도 이 섬계안을 더 많이 들어요.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볼륨도 크고 강의 수도 많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수험생이 많이 수강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선생님 매년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도 한 600명? 400명에서 600명 정도 그 정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온라인 수강생들한테 그래서 쭉 했는데 이게 가장 만족해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섬계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100호의 생명각 1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면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시그니처 강의가 섬계안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강했는지 숫자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숫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교재 팔린 걸로 보면 한 7만 권?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매년 수능 생명각 1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 15만 명 되거든요. 응시하는 학생들은 그것보다 좀 빠져서 한 13만, 14만 이 정도 될 텐데 7만 명, 수강한 것 따지면 7만 명 훨씬 더 많아요. 몇 몇 명 더 수강할 거야. 교재를 이제 전년도 걸로 쓰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서 그렇게 보면 거의 절반 내지 절반 이상 물론 고2 학생들 뺀다고 해도 절반 정도가 이걸 들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듭니다. 내가 많은 학생들이 듣고 베스트 강의다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어도 될 만한 그런 강의입니다. 또 제 자랑 같지만 17년간 생명과학 온라인 강사 중에 오프라인도 포함해서 가장 수강생이 많은 걸로, 많을 걸로 추정이 돼요. 제 100호가 17년간, 1년, 2년도 아닙니다. 7년도 아니고 17년간 소위 말하는 일타강사라는 칭호를 제가 많이 불리게 됐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몇 명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느낌으로 대부분 제가 생명과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믿어도 되는 강사다. 믿어도 되는 강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해할 만한 강의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선생님과 또 이 강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학습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생명과학 1 단계적 학습 전략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 전에 지난주에 올린 생명과학 연간 커리큘럼 영상이 있어요. 캐스트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좀 더 이거보다 분석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수능 문제 분석해가지고 연간 커리큘럼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영상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자, 간략하게 섬계암만 이렇게 딱 초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수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명과학 1 20문제가 나오는데 생명과학 1은 되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서로 완전히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섞여 있어요. 완전히 상이한 그 유형들이. 첫 번째 유형은 개념 확인형 문제입니다. 개념 확인형이라고 하는 건 교과 개념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이 병원체가 돼가지고 생기는 감염성 질병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춘다. 이런 것들. 교과 개념만 우리가 알고 잠시 암기했다가 그거를 답을 찾는. 이런 문제가 열쇠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쉬워요. 약간만 공부하고 암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일곱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고난도고요. 추론형입니다.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전, 가계도 문제 같은 겁니다. 풍물의 전도속도 문제, 근수축 계산 문제, 다인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일곱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어떤 거를 확률 계산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너무나 두 개가 이질적이고 상이한 문제가 섞여서 나옵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둘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걸 저는 추천하는 거예요. 수능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푸는 게 좋고 문제 풀이할 전술 짤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쭉 짜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 열쇠 문제 개념 확인형을 먼저 공부하시라 이거지. 이거 잡기 위한 개념 학습은 어렵지 않아요. 섬기한 하나만 들어도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섬기한만 들어도 이건 잡습니다. 한 달 내지 두 달 여유 있게 들어도 두 달 말에 이건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도 추론용 문제를 잡으러 가자 이거지. 이거는 어려워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논리적 과정을 계속 반복 트레이닝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먼저 하고 개념형 열쇠 문제 그 다음에 추론용 이거 일곱 문제 잡으러 가는 거야. 단계적으로. 알겠어? 한꺼번에 이걸 묶어서 공부하면 힘들어요. 너무 쉬운 문제 풀이 요구하다가 엄청 어려운 문제 풀이 하면 힘들다고 이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쳐나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합니다. 알겠지? 물론 이 두 가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개념 공부하고 추론용을 위한 그 논리적 단계를 압축한 게 스킬이야. 스킬 공부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야. 이거를 또 생명과학원이 20문제를 30분 동안에 푸는 게 이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함정이 빠질 수도 있고 시간이 나중에 부족해서 아는데도 답을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거를 잡기 위한 실전 모의고사 훈련도 나중에 많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가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하에 수능 문제에 딱 맞게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이게 나왔었던 거야. 이걸 연간 커리큘럼 캐스트에서는 자세히 설명했던 거고 계략적으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12월에 섬세한 개념 완성반 지금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열쇠 문제 잡는 거야. 플러스 거기다 기본 스킬도 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빠르게 반복하는 게 스피드 개념. 이거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학생들 이거 들어도 되고 그리고 이 고난도 추론용 7문제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그 스킬 강의. 스킬이 그 추론용 잡을 수 있는 그 논리적 압축 내용이 스킬입니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 강의를 2월, 3월, 4월 이때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잡고 스킬 잡고 근데 이걸 해도 자꾸 양이 많으니까 까먹어. 복습하고 올바요 인원으로 올바요 인원으로 여름때쯤 이렇게 하면 섬기한 상크스 올바온이 메인 3개 강의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옵션 선택적 강의고 알겠지? 자 거기에다가 이거에 맞는 모의고사들을 다 배치해 놨어요. 모의고사 실전 훈련 계속해야 되니까. 알겠어? 이런 커리큘럼이 자 지금은 뭐다? 섬기한 강의 소개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는 뭐다? 수능에 나오는 개념형 열쇠 문제는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론용 일부를 잡을 수 있어요. 지난번 수능과 지지난번 수능 전부 다 보면 섬기한 요것만 갖고도 여기서 약간의 스킬을 공부를 하거든요. 추론용 한 문제인지 두 문제를 잡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14문제 15문제를 잡는다고 그러면 35점 이상이 나옵니다. 지난번 수능도 그렇고 지지 지난번 수능도 그렇고 전부 다 35점이 3등급이었어요. 커트라인 3등급 이걸 확보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가 되겠어? 섬기한 요거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3등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이네 얘들아. 3등급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가슴이 아파. 어쩜 저거 저 정도도 애들이 공부를 안 했을까. 안타깝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잖아. 15만 명 지원자 중에 7만 명 정도가 섬기한을 드는 것 같다고 절반 정도 들었는데 완강을 못 한 거지. 이 정도로 완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스터디 들어와서 저 백호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되는데 이게.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저는 2등급 1등급 만점이 목표예요. 그러면 상크스. 올바원. 각종 모의고사까지 쫙 해야 됩니다. 알겠지? 이 섬기한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섬기한 강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설명해 주는데. 이거 이거 정말 걱정돼서. 선생님은 단계적으로 이 커리큘럼을 짰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섬기한에서 개념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어 이거 해봤자 13문제 14문제 정도밖에 못 푸네. 고난도 유전도 나는 잡고 싶은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배우고 싶어요. 라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섬기한은 유전이 빠졌기 때문에 백호 선생님은 유전을 잘 못 가르치나 봐. 이런 애들도 종종 있고. 아니야 애들아. 유전은 뒤에서 엄청 많이 할 거야 내가. 유전 스킬 엄청나게 내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놨어. 여러분 선배들이 그런 설문조사 결과 평가도 다 해놨고. 내가 섬기한에서 일부러 유전 스킬 같은 걸 뺀 이후는 단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걸 안 해봤겠니? 옛날에 개념 강의 할 때는 쉬운 개념형 문제의 내용도 다 하고 고난도 유전을 위한 그 스킬도 한꺼번에 다 설명했던 예전 시절도 있었어. 그런 거 했더니 애들이 나자빠져. 비유를 하자 그러면 처음에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데 걷다가 갑자기 100m 달리기 하려는 거야. 그러다 또 걸어갔다가 또 갑자기 계단이 막 뛰어 올라가려는 거야. 이래버리면 너무 힘들다. 많은 학생들이 자빠지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쉬운 열쇠 문제 잡는 섬기한에다가 기본 스킬 조금 더 가미해서 걷는 거에다가 빠른 속보 정도까지만 연습하자 이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니네가 이거 충분히 됐지? 한 번 성취감을 맛보고 강의를 완강한 그 성취감을 맛보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상크스 올해 또 상크스 땡길 거야? 여기에서 강력한 그 고나도 출원정 잡을 수 있는 스킬 강의를 여기다 배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걷고 속보까지 연습하고 난 다음에 빠른 걷는 것까지 연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리기 연습을 하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막 계단 올라가고 나중에 모의고사 하면서 모래주머니 달리고 뛰고 다 해줄 거야. 알겠지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기획한 이유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거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섬기한이. 자 강의 내용은 여태까지 뭐 다 했던 거에 포함돼 있어. 개념 설명이 40%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시간 전체 중에 40%. 스킬도 근데 설명을 꽤 많이 한다. 30% 정도. 기본 스킬은 여기다 또 내가 설명을 다 할 거야. 그리고 문제풀이. 문제풀이가 여기 들어가. 30% 정도 시간. 이건 대부분 다 기출 문제. 평가원 기출. 알겠지? 그래서 개념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섬세한 개념 완성반강이 그럽니다. 섬세하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쭉 다 설명을 할 거야. 8종 교과서가 있거든. 개념 총정리. 8종 교과서에 있는 내용 대부분 다 들어가. 그래서 수능이 개념형 열쇠 문제 잡는 건 완벽하게 대비되고 내신에도 출제될 만한 건 대부분 다 이 섬기한으로 커버가 됩니다. 모든 개념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개념만 하는 게 아니야. 매년 이 생명과학 1 수능 문제가 어려워져. 오케이? 그래서 섬기한에도 스킬을 조금씩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추가하고 있어요. 섬기한에 스킬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섬기한에서 기본 스킬 정도는 배워야 상크스에서 도움이 된다고. 아까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 걷는 것만 하는 건 아니야. 약간 속보까지 갈 거라고. 그래야 그 다음에 달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 속보. 즉 기본 스킬도 어느 정도 하는데 전년도보다 또 스킬 더 감히 추가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나도 출원용에 대한 기본 스킬 설명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학의 도의 기본적인 건 여기서 배운다 이거지. 스킬. 그래야 상크스에서 기본 스킬을 하고 난 다음에 심한 스킬까지 배울 수 있는 그 진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기한에서 개념적 열쇠 문제 잡는 것뿐만 아니라 출원용 한두 문제 정도 더 잡을 수 있다. 알겠지? 또 개념만 있는 거 아니고 문제풀이도 합니다. 평가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수능 문제 내는 곳이죠. 거기서 매년 6월 모평 9월 모평 11월 수능을 내는데 그 기출 문제를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 기출만 집어넣어요. 아주 어려운 고나도 스킬이 필요한 기출 문제들은 상크스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여기는 개념형 열쇠 문제에 해당되는 그 문제들과 기출 문제들과 그리고 좀 쉬운 수준의 출원용 문제 그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문제풀이를 할 거야.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은 기출 문제 강의가 없나요? 그러는데 공부 안 해보는 학생들이지 섬기한 강의 안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근데 100% 다 있는 건 아니지. 여기에 한 70% 정도 기출 문제가 있는 거지. 기본 기출. 그리고 상크스 강의의 스킬 설명하면서 그 스킬 적용하기 위한 고난도 출원용 기출 문제가 또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 묶으면 섬기 안에 있는 문제편 기출과 상크스 문제편에 있는 기출을 합치면 기출 문제 전체가 되는 거야. 왜? 평가원이 문제를 상의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개념형 열쇠 문제, 출원용 1.6 문제 이거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야.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가원 기출 문제, 기본 기출 쭉 들어가고 그리고 일부 교육처 문제도 좀 집어넣습니다. 부족한 거는 이것까지 해서 들어가고. 올해는 또 하나 개념형 모의고사를 섬기한과 함께 합니다. 이거 내가 뒤에서 잘 설명하는데 개념형 열쇠 문제 그게 수능에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것만 집중 모의고사 트레이닝 하기 위한 개념형 모의고사를 열쇠 문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에 그거를 32회분 이거를 더 집어넣어서 훈련을 할 거예요. 섬기 안에서. 그래서 개념형 열쇠 문제를 여기서 섬기한 끝내면서 싹 다 잡자 이거지. 알겠지? 자, 작년 섬기한과 좀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섬기한. 이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제 커리큘럼 영상 올리니까 공지사항에 올리니까 질문들이 좀 있어요.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과 어떻게 다릅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교과 개념상에서는 교재가 됐건 강의가 됐건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뭐 심장실험 뭐 그런 몇 가지 실험내용 그런 거 조금 집어넣었고요. 조금 편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업그레이드 한 정도라 한 5% 정도 좀 달라졌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념 파트에서는 별로 달라진 건 없고 스킬에서 기본 스킬은 좀 들어간다 그랬지 심화 스킬은 상크스지만 기본 스킬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20% 추가가 됩니다. 작년 대비. 오케이? 예를 들어 근수축에 스킬이 일부가 더 추가됐다. 스텝 하나가. 세포 매칭에 일부가 좀 들어갑니다. 유전자 합고 내용이. 여러 가지 유전 확률. 이번에 이제 수능에서도 확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킬 좀 집어넣습니다. 가계도 중 연관에 대한 스킬 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돌연변이에 대한 거 좀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자잘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스킬 부분만 보면 20%가 업그레이드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수준이 좀 있고 깊이가 좀 있어졌어요. 섬기한도. 왜 그러느냐. 아니, 평가원이 맨날 신유형 내고 점점점 더 난이도를 올리니까 우리도 그거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섬기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따라 올라가고 상크수도 더 따라 올라가고 이런 구조로 갈 겁니다.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 기본 기출이 들어간다 그랬지. 작년엔 363문제입니다. 올해는 409문제로 46문제가 추가가 돼요. 그런데 작년 문제에서 그냥 46문제만 추가되는 게 아니고 평가원이 계속 트렌드가 바뀌죠.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매년. 올드한 옛날 문제 붙잡고 있는 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선별을 해서 뛰어냅니다. 시대에 안 맞는 것들 뛰어내요. 일부 보면 정말 이 문제를 많이 하려고 막 천문제씩 2천문제씩 3천문제씩 이렇게 막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보기에 그거 조금 그래요. 너무 올드한 문제는 필요가 없거든요. 비효율적이야. 뭐 우연히 그게 소 뒷걸음치다가 밟혀가지고 그게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좋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올드한 문제 빼고 최신 문제 위주로 집어넣고 그래서 409문제로 만들어냈습니다. 기출문제도 요정도 바뀌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개념형 모의고사가 추가가 됐죠. 개념형 모의고사 작년에는 상크스에 있었던 거거든요. 부록으로. 근데 올해는 섬기안을 부록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죠? 이게 몇 문제냐? 13문제 곱하기 32회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총 416문제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문제도 원없이 많이 풀게 내가 해줄 거야. 알겠어? 자 요건 신규 컨텐츠가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 아직은 제가 개념형 모의고사 조금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나중에 구입해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교재 뒤에서 설명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요 개념과 스킬이 들어가 있는 본교재 그리고 기출문제 문제편 요게 메인이야. 거기다가 서브노트라고 해서 강의 보조 그리고 복습용 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요 3개가 메인이고 작년에는 숙제교재라고 있었어. 요거 올해 뺐습니다. 여러분 선배들 설명조사하니까 요거는 PDF로만 주세요. 그러더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면 내가 다 수용해. 알겠어? 그래서 PDF로만 제공합니다. 요거는 요것도 되게 좋긴 한데 PDF로 해도 되겠더라고. 학생들 가격 부담될까 봐. 대신에 하나 들어간 게 개념형 모의고사인데 요것도 부담될까 봐. 선택적으로 하라고 나는 요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건 하세요. 내가 뒤에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1년 모의고사 컨텐츠 추측에 이게 원탑이라고 합니다. 다른 봉투 모의고사도 좋지만 너무너무 좋았대요. 웬만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다 살 거야. 이거 아마. 그리고 이거 너희들 부담 갖지 말라고 32회분 모의고사하고 416문제거든. 가격 13,000원 했어요. 가격 얘기해서 뭐 내가 무슨 쇼핑몰 그거 하는 그 사람 같은데 416문제인데 13,000원이면 이건 진짜 혜자스러운 거 아니야? 니레가 뿐 그래도 너희들 부담 갖지 말라고 우리 실장이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 우리 여기 실장 앉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담 없이 요거를 계속 공부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혜자스럽다. 가성비 뛰어나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선배들 얘기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정말 짱입니다. 그러더라도 부담 없이 선택적으로 하게끔 이게 작년과 달라진 거야. 교재 구성 어떻게 달라집니까? 많이 물어보길래 설명을 자세히 했고요. 개념형 모의구사 앞에 다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개념형 열쇠 문제 나온다 그랬죠? 출원형 7문제 이 열쇠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의구사고 총 32회 416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 형태로 나갈 거예요. 해설지와 해설 강의도 다 제공이 돼요. 해설지도 따로 있어요. 정답가 해설 그리고 해설 강의도 제공을 제가 합니다. 요거에 대한 자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섬계환을 통해서 개념형 열쇠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개념 공부를 쭉 한다 그랬지. 교과 개념 거기다 이제 기본 스킬도 좀 한다 그랬는데 하여간 열쇠 문제 개념 잡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 요것만 제대로 잡아도 35점에서 3등급이 나온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개념형 요 열쇠 문제를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 그걸 잡아야 돼. 또 하나 왜 실수하는 줄 알아? 애들이 3등급이 목표가 아니야. 전부 다 2등급 1등급 만점이 목표야. 그러면 열쇠 문제 개념형을 잡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20분 25분 소요하면 안 돼요. 개념형 열쇠 문제를 여러분들이 빨리 푸는 애들은 5분 안에 풀어. 놀랍게도. 알겠어? 정말 빨리 푼다고. 왜? 25분 동안 나머지 20여 분 동안 추론용 7문제를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추론용이 너무너무 어려.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개념형 열쇠 문제를 5분 평균 한 7분 1등급 받는 애들이 조금 여유있게도 10분 이 정도 안에 풀어야 된다고 열쇠 문제를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 그래서 빠르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만든 거야. 섬기한으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공부를 쫙 하라고 펼쳐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해 놓은 다음에 7분 내지 10분 이내에 이 열쇠 문제를 모의고사를 풀면서 하나도 실수 안 하고 푸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개념형 모의고사를 만들어낸 거라고. 이게 아주 그냥 대박이 났지.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지. 그런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섬기한과 고3 N수생은 이거 웬만하면 다 해라. 선택 내가 할 수 있게끔 해놨지만 구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했지만 웬만하면 다 해. 섬기한과 함께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고 섬기한에 그래서 부록으로 돌아가 있고 그리고 단독 강의로도 내가 구입할 수 있게끔 해놨어. 왜? 뻔해. 선생님 개념형 모의고사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구입하고 싶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럼 이거 한 번 더 클릭해서 한 번 더 구입하라고. 또 비타민 교재에서 한 번 더 구입할 수 있게끔 해놨어. 이 가격도 싸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풀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건 언제부터 하느냐. 섬기한 1강, 2강, 3강, 4강 그때 초반에 이거 할 필요 없어. 왜? 내용을 아직 모르는 애들이 많으니까. 알겠어? 섬기한 절반 이상 수강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32회분 주기적으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절반 이상 들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은 아직 모르잖아요. 인간적으로 고3과 N수생인데 니네가 고2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고2 2학기 내용은 적어도 기억하고 있지 않니? 생태기라든지 돌연변이 유전 그래도 웬만큼 기억을 하잖아. 기본 개념은? 뻔해. 뒤에 생태기밖에 없어. 거기밖에 없어. 그 정도는 몇 개월 전에 내신으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해. 그래서 절반 이상 수강하면은 이 개념용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쭉 연습하세요. 빠른 시간에 푸는 거. 그리고 이후에는 반복을 좀 많이 하시고 개념용 모의고사 이렇게 활용하시는 걸 설명드렸고 수강 대상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수강하세요. 상위권 학생들도 복습 차원에서 섬기한 듣는 거 간격 추천합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아직 여유 좀 있어요. 수능까지. 고3, 고2 모두 수강 가능합니다. N수생도 가능하고 고2는 내신용인데 이 고2 학생들은 섬기한 OT 내가 따로 찍을 거야. 그러니까 고2는 일단 놔두고 고3, N수 다 들으세요. 일부 학생들이 조금 자만하는 경우 있는데 자만하지 마세요. 개념용 열쇠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안다라고 전제하지만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체화하고 있어야 돼. 거기다 기본 스킬까지 좀 해야 되고 그래서 N수생과 고3 학생들 전부 다 겸허하게 왜 내가 겸허하게 얘기하느냐. 고3 학생들이 선생님 지난번 섬기한 내가 고2 내신 대비하면서 들었어요. 웬만하면 한 번 더 들으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좀 지겨워요. 아니야. 개념용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해서 그래. 알겠지? 그리고 내신용으로 들었던 거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 개념들이. 이거를 다 꿰어야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N수생들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제수삼수하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 정말 작년에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 한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섬계한 추천합니다. 알겠죠? 겸솔하게. 자, 그런데 선생님 작년에 저는 안타깝게 2등급 나왔고요. 한 40점 나왔고요. 뭐 1등급 나왔고요. 만점 나왔고요. 이런 애들은 굳이 섬계한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친구들에 한해서는. 알겠지? 그런 애들은 스계와 안이나 스피드 개념 상크스를 들어도 됩니다. 그건 뒤에 페이지에서 내가 설명할게. 그래서 웬만한 재수생이나 고3 학생들 다 들었으면 좋겠고 고2는 내신용으로 짱이니까 꼭 들었으면 좋겠고. 내신용 섬계한 수강했던 학생도 고3 학생 다시 추천. N수생도 가급적이면 섬계한 추천. 그러나 상위권 N수생은 스피드나 상크스 추천. 그 내용입니다. 됐죠? 자, 강의 형식 총 55시간 정도 예상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념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내가 따로 시간 카운팅이 될 거야.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지금처럼 내가 카메라만 보고 해요. 참고로 선생님은 재작년부터 현장 강의를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는 전혀 없고요. 오로지 온라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만 보면서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현장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런 애들이 좀 있어. 생동감도 넘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현장 강의도 저도 하고 싶어요. 학생들의 숨결도 느끼고 싶고 그런데 스튜디오에서만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온라인 수강생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완성도가 높습니다. 생동감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텐션만 높이면 돼. 오바를 하면 돼. 알겠어? 요즘에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데 전부 다 자기가 스튜디오에 하는데 거기서 막 진짜 오바해서 하잖아.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거지. 점점 더 훈련이 돼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생동감, 텐션 높은 건 제가 가능하고 또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카메라만 보면서 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오류 같은 걸 거의 대부분 편집해서 올려요. 선생님이 여기서 3시간, 4시간 떠들다 보면 사람인지라 말실수가 나와. A라고 해야 되는데 B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나온다고. 이거를 그런데 현장에서는 편집이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스튜디오를 하면서 다 편집해 버립니다. 딱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테이프 갖고 나가면 밖에 있는 연구원들이 싹 다 편집을 해버려요. 또 우리 편집 잘하는 PD가 있거든요. 저기 편집자가 있어서 그걸 예쁘게 다 편집할 거고 또 강조할 거 자막도 하고 애니메이션 영상까지 하기 때문에 온라인 친구들을 위한 영상 완벽하게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다가 어? 이 사안이 아닌가 보다. 선생님이 틀렸나 보다. 이런 거 없애려고 한다 이거지. 알겠지? 자, 강의는 언제부터? 12월 5일날 교재가 들어가서 이때부터 개강이 이제 쭉 될 거고 그리고 아마 1월 6일 정도 완강인데 이거 완강 시기는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선생님 언제 언제 무슨 요일날 강의가 올라와요? 저 계획적으로 들을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일 구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일주일에 나도 이제 5일 근무해. 워라벨이라도 이제 좀 필요하기 때문에 5일 근무하는데 한 4일 정도 매일매일 촬영할 거야. 4일 촬영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생툴을 내가 올해부터는 새로 촬영하지 않아. 오로지 생원 섬기암만 해. 그래서 4일 동안 매일 3강씩 그럼 3, 40이 계속 일주일에 12강씩 올라갑니다. 아마 대부분 못 쫓아올걸? 선생님 이 속도를? 한 달 만에 완강하는데 어떻게 따라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업로드 이 속도를 따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자기가 그냥 일주일에 4시간이면 4시간 뭐 일주일에 6시간이면 6시간 이 정도 들을 거야. 그거에 맞춰서 겨울방학 기간 맞춰서 들으세요. 혹시 이거 3월이나 5월에 듣는 친구들도 자기 기간에 맞게 학습 계획 짜놓고 들으시고 3일 정도 촬영할 때도 있을 거야. 왜? 선생님이 이제 다른 촬영들도 조금 이벤트 광고 촬영, 홍보 촬영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거든요. 12월 말에 과탐 선생님들과 함께 뭐 촬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생투도 선생님이 이제 업데이트용으로 몇 강 좀 촬영할 거고 결정적으로 상크스 교재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게 좀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뺄 때도 있고 그런데 대략 4일 정도씩 촬영할 것 같아요. 알겠지? 업로드 개념용 모의고사 따로 촬영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내가 천천히 촬영할 거야. 섬기한 절반 이상 들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강의할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1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내가 완강하게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이것도 간단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할게. 섬기한과 슬기한, 스피드 개념이 또 1월 달에 중수부터 해서 나오거든. 자, 두 개는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강의를 합니다. 완전 똑같아요. 쌍둥이 강의야. 다만 섬세하게 하고 얘는 빠르게 하고 그래서 스피드야. 섬기한은 자세하게 반복 55시간 스피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복 설명 줄이고 여담, 짜투리 내용 이런 건 좀 뺍니다. 그래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55시간 얘는 30시간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이죠. 선생님은 워낙 강의 오래 했고 어떻게 타고난 이 말빨이 좀 좋아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너무 잘해요. 진짜 자신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줄이려고 합니다. 이 스피드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이제 1월 완강 될 텐데 12월에서 1월 초까지 완강할 거고 섬기한 이건 누가 누가 듣느냐 첫 번째 이 생명과학 1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첫 수강 그리고 고2 그리고 고3 웬만하면 듣고 그리고 N수생들 중에 작년 수능 3등급 밑에 나왔던 친구들 섬기한 알겠어? 그렇지 않고 좀 자기가 고3인데 상위권이야 그래서 내신 다 기억나 그리고 다른 과목 하기 바빠 수학 올 경우에 많이 해야 돼 그런 친구들은 스피드 1월 중순부터 나올 텐데 그거 들어도 돼요. 좀 뒤늦게 출발한 친구들 내가 5월달이나 7월달에 개념 다시 공부해야 돼 이때 들어도 돼. 그리고 재수강하려고 하는 친구들 어? 개념이 내가 구멍이 났어 스계환으로 나중에 8월, 9월 이때 들어도 되고 그리고 복습용으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 마찬가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재수생인데 선생님 저는 작년에 2등급, 1등급 정도 나왔는데 개념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요. 스계환 추천합니다. 이것도 하나 더 선생님 제가 지금 12월 초인데요 섬기한만 나왔지 스계환은 아직 안 나왔어요. 2024 버전이 그럼 스계환까지 1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은 전년도 2023 버전 스계환 들어도 됩니다. 조금 차이밖에 안 나요. 알겠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분명히 있다 그랬지 올해 2024 버전이 그건 나중에 상크스나 올바원으로 보완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섬기환과 상크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교 좀 해드릴게요. 섬기환이나 스계환 모든 개념, 기본 스킬, 기본 기출 이지만 상크스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고난도 추론용의 모든 스킬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기본 스킬도 포함되지만 심화 스킬까지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 기출 문제지만 얘는 고난도 심화 기출 문제 여기다 추가 변형 문제까지 잔뜩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3등급 정도 얘는 2등급, 1등급 만점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13문제 플러스 알파 얘는 나머지 7문제 모두 커버. 얘는 오로지 스킬이지 개념 부분은 또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스킬만. 알겠지? 개강. 12월에서 1월 초 완강. 얘는 2월 초에 개강해가지고 4월까지 완강 그렇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것과 요게 성격이 다르다 정도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첫 스텝 밟는 친구들은 섬계암부터 선생님, 근데 저는요 재수생이고요. 지난번 수능에 하나 틀렸어요. 두 개 틀렸어요. 세 개 틀렸어요. 1등급 나왔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 개념 부분이 거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독학 복습해도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상크스부터 들어도 됩니다. 알겠죠? 재수를 보통 2월 초에 하잖아요. 그래서 상크스부터 재수생들 상위권 들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선생님 지금 12월 초부터 제가 재수하려고 하는데 정신안 지원조차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재수생들이 있을 거야. 또 최상위권 과학고 이제 고3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 상크스 듣고 싶어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런 친구들도 2024 버전 내년 2월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전년도 2023 버전의 상크스 들어도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기는 할 텐데 내가 지금 상크스 내년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교재 지필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년도 상크스에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한 20%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전년도 상크스 그냥 듣고 그 나머지 20%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올바반 같은 거 들으면서 보완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년도 스기환이나 전년도 상크스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교재 아직 여유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교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권한 세트 본교재 개념과 스킬 설명 문제편 기출문제 서브노트 서브노트는 이제 여러분들 필기 그거 좀 줄여주려고 예쁘게 필기한 그 노트고 복습용으로 아주 좋아요. 포켓 사이즈고 개념용 모고가 이제 옵션으로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 본교재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편도 이렇게 돼 있고 409 문제 서브노트 강의 내용 내가 이제 구술 내용이나 강의 내용이나 판서 내용 이거를 예쁘게 손글씨로 작년부터 이거를 이제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다 써서 정말 또 가독성이 뛰어나게 해놨습니다. 진짜 이 사교육 온라인 업계에서 제가 최초로 했고요. 가장 퀄리티 좋다라고 자부합니다. 진짜 복습용 효율적인 보조 교재입니다. 내가 좀 자랑을 많이 하는데 믿고 가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숙제 교재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이 있는데 이건 pdf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섬기한 수강하는 학생들은 반복해서 출력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 교재에 대한 이 활용법 이거는 내가 섬기한 시작하면 따로 영상 찍어 올릴 거야. 알겠지? 그거 참고하시고 교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 칼라로 돼 있고 편집은 진짜 좋아요. 단원 유학 정리 자기 진대한테 이것도 나중에 내가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 얘기해 줄 거야. 개념 확인 문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본 기출 이렇게 편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브로트 장난 아니야. 진짜 잘 썼어. 또 이거 부랴부랴 서둘러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내용 다 집어넣습니다. 올해 개념용 모의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목표 풀이 시간 써놨습니다. 7분 내에 풀어라. 열쇠 문제를. 좀 어려운 건 8분 내에 풀어라. 이런 거 다 써놨으니까 이 시간 내에 완벽하게 푸는 거 연습하는 거 진짜 효과 짱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설지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정답도 있고 해설 강의도 따로 올릴 거고. PDF로 제공해주는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 이거는 PDF로 따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비타민 교재 어떻게 구입하니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강의 수강 아닌 학생들도 외부 학생들도 교재만 구입할 수 있게 해놓는 거야. 선생님 교재가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문제편. 기출 문제죠? 기본 기출. 서브노트. 이거 단독으로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용 모의고사도 여기서 따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해놓을게요. 내가 지금 현재 페이지인데 12월 현재 비타민 교재 이 탭 들어가면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100호 뿅 누르면 교재 목록이 나옵니다. 이건 지난 시즌 건데요. 이제 전부 다 업데이트 되겠죠? 일단 그거를 따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해놓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2024 생명과학원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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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